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 18장 말씀입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 시험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미며 각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하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신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하에게 나아오니. 여호수하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유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을 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두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 벤 자손 부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유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에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유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라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쓰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악과 기라시니. 열네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영적 침체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열정이 싣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런 영적 침체를 이겨내셨나요? 저를 찾아왔던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묻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여호사 18장 말씀은 이제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문하세지파에게 땅을 나누고 남겨진 일곱 지파들에게 그 나머지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 하반부에 가면 그 중에 첫 번째로 제비 뽑힌 베냐민지파가 어느 땅을 얻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에 보시면 저기 이제 에브라임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베냐민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게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베냐민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앞에 유다,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에게는요. 그냥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신로에 모이게 하고 신로에서 회막을 짓고 회막을 세우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특별한 명령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세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남겨진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남겨진 땅의 지도를 그리는데 일곱 부분으로 나눠서 그리고 가지고 오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4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처럼 유다지파처럼, 에브라임처럼, 문하세처럼 그냥 제비뽑으로 나눠주면 되지 왜 갑자기 신로에 모이라 그러고 거기서 또 세 사람씩 뽑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지도를 그려,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우소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남겨진 7지파가요 남겨진 땅들을 점령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지파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는 어조로 어떻게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체하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가 가라앉다, 나태해지다, 느슨해지다, 힘을 빼고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우소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의역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명령 들었는데 언제까지 나태해져서 힘 빼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만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게 지금 여우소아가 일곱지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태해지고 힘이 빠지고 느슨해지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해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일곱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침체를 이겨낼 처방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처방은요 다시 하나님의 회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제 앞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로에 있는 신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이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우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에 여우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려니 10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여우서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에 여우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 남은 일곱 지파들을 여우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보이는 상징인 회막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우서가 하나님의 대변이 돼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힘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임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침체를 향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힘을 내서 주님의 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임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미 들었던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지 앞에 돌아가면 전혀 전혀 못 들었던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들려주세요 그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다시 깨우쳐주시죠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하나님 임지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직 남겨진 성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분배해서 성읍들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그 땅은 이미 정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 땅은 이미 정복된 땅이야 전쟁은 이미 끝났어 라고 그들에게 실상을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실상 앞에서 실상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장면이 4절 우리가 읽었던 4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집하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너희들 너네 계획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기로 돌아올 것이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죠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대로 일곱 집하 대표들은요 그 남겨진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남겨진 땅에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 형편과 남겨진 땅에 어떤 이방족석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 그림을 일곱 등분으로 나눠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단지 지도를 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요 삶을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나누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가 성 삶으로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삶의 계획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집하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라고 하는 그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안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대하고 계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침체를 향한 두 번째 처방입니다 하나님 옆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라 이것이 두 번째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요 오늘 일곱 집하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림, 그 꿈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염려가 찾아와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꿈이 작아집니다 기대가 작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명령을 따라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질지는 그 그림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신로의 진영에 돌아와 여우소아에게 나오니 10절입니다 여우소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우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그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언제 완성될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지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세 번째 처방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품게 되었다면 그 결과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꿈꾸는 그 일을 누가 결정하시냐면 어떻게 완성될지를 누가 결정하시냐면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꿈을 꿔도 주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걱정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아니 제가 그려왔던 그림대로 안 그려주실 것 같으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께 다 맡겨요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를 완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얼마든지 꿈꾸고 얼마든지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렇게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혹시 영적 침체가 오고 열정이 사라지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 머물러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면서 그 결과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약속 앞에, 그분의 꿈 앞에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주권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기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의 여우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하는 곳이 가정이건 학교이건 일터이건 그 자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의 임재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골방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물므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디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우소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우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선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우소아가 분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그림그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 내 마음을 뛰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다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소서 우리를 꿈꾸게 하소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부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우리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얼마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대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림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꿈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